오늘 저희가 마지막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회상의 모든 날은 이 시간을 보내는 오늘의 마지막 찬양을 위해 우리의 교회와 주가 여러분의 삶에 축하되신 예수님의 주님을 찬양하고 성급회를 통해서 하나님 평생에 주의하라고 찬성하며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을 죄보단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거려였던 하나님 불렀던 찬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시고 보내주시는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 간증거리가 쏟아다 나오시는 믿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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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쉬운 재미있게 와주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성장에 가고 누구든지 와보고 싶은 교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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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于니rí아 Dar going הע einges장에 주의하세요. 성축하며 찬양하게 우리 애가 갈때마다 나의 틈을 뒤에서 믿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 공원 마치는 그날까지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신 나라님 말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의 노사님 방구하시고 축도하시며 내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anche 예수 우리의어 수제여 zos 그리고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의 높다는 빛을 심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증명해 주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떠나붙는 반성이라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빛을 수 있네 소수구에서 부활하신 우리 두 주 평가에 와 주님의 높다는 빛을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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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의 높다는 빛을 수 있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생명해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생명해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생명해 주 주님의 높다는 빛을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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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원하세 그려와 나 교회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성도를 과전의 정신을 성령이 기록하네 성령이 기록하네 성령이 기록하네 예주의 성대신 성령이 기록하네 예주의 성령이 기록하네 성령이 기록하네 성령이 기록하네 예주의 성령이 기록하네 성령이 기록하네 성경이 오셨네 예수 우리 부르신 성경이 오셨네 우리의 이름을 소식이네 온 세상 전하세 온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그 끝이 흔들 우리를 의심하면서 안 믿을 내 자에게 내 자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이 길이 흔들 우리의 이름을 소식이네 온 세상 전하세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성경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오세 상처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오세 상처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اد 성령을 AND 성령이 오셨네 감사합니다.